좋네. 아 놀러 온 거 같아. 와. 자 뭐 여러분 뭐. 캠핑 공원 왔죠? 와 재료도 다 이쁘다. 오 괜찮다. 좋다. 벅칭이야? 여기 없는 게 없네. 오 무섭다. 아 이게 되게 가파르네. 우와 좋다. 그럼 뭐야. 여기 이 방에서 다 자요? 여섯 명 자기는 거. 이제 안 와? 이게 나야. 여섯 명에서 여기서 자요? 다. 저번에 저번에 안아쿤타는 조그만 골방에서 일곱 명이 다 입을 걸고 다 같이 자. 진짜요? 아. 여러분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. 따로따로 잔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아 나가면 바로 저렇게 또. 우와. 여기 좋다. 여기 좋다. 아 흐뭇하네요. 이번 여행 우리 외화학 주식께서 잘 준비 잘했네요. 대박 나겠는데요 이러다가. 우와 여기 좋다. 너무 귀여워. 아니 언니 꽃도 준비해놨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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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건반의 봄이야 이거. 이건 현이 언니로 해도. 흥미야 여기. 더 빠르바이 빠르게 화질보단 높이 지금의 이들이 좋아서 태양하라 아아